진짜로 OK! OK! 한 번 더 OK! OK! 두 번 더 OK! OK! 형들 준비 OK! 한 번 더 OK! 소울리 딜럭스 많이 들어주시고요! 꼬부라 많이 지켜봐주시고요! 꼬룸! 꼬부라 릴채리! 잉클리스 엠파이어 22! 서페이스! 렛츠고! 그리고 책 당일! 사랑해주세요! 안녕하세요 형님 축하드립니다! 마브 소울리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보면 즐겨주세요! 구다영이랑 신곡 나오는데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! 마브 축하해요!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엠파이어 12! 네! 지금 공부하는거죠! 지금 공부하는거죠! 지금 공부하는거죠! 지금 공부하는거죠! 지금 공부하는거죠! 네! 저는 칠리홈입니다! 저는 칠리홈입니다! 이 칠리홈에 왔어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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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